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안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엔 학습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의 남은 100일, 수능 100일 남으셨는데 이 100일 동안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잠깐 머리를 식히는 시간, 사실 머리는 식힌 시간일까? 모르겠는데 피디님, 피디님이 생각하셨을 때 피디님이 수험생이야. 이제 수능 100일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당연히 공부해야 한다고요. 피디님 목소리가 들어가나요? 아니요. 지금 멀어서. 아, 멀어서 안 들어가요? 지금 방금 전에 피디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피디님이 수험생이면 100일 남았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공부를 해야죠.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지금 그런 마음일 것 같아. 샘은 수험생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일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할 때 샘이 생각하는 그러한 계획이나 전략들은 사실 피비에 와닿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 생각을 잠깐 공유를 해볼게. 먼저 며칠 전에 샘 가까운 지인이 샘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 분주하게 사는 자들의 인생이 가장 짧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 명언으로 시작하니까 좀 딱딱하지 않아요? 피디님? 괜찮아요? 샘은 이제 이 문자 내용을 받고 망치려 한 데 딱 맞은 것 같았어. 생각지 못했거든. 나는 그냥 나의 그냥 생활대로 매일매일 루틴대로 생활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샘을 아끼는 가까운 지인은 샘이 너무 분주하게 생활하고 있고 그게 안타까웠던 것 같아. 그러면서 또 하나를 더 보내줬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샘이 이 내용을 이제 공유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부에도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다고. 그래서 뭔가 빨리빨리 끝내고 빨리빨리 시작해두고 남들이 실모를 시작하니까 나도 빨리 실모를 시작해야 되는데 자분기가 아직 완강이 안 됐고 난 아직 자분기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로직앤제가 강의가 점점 쌓여가는데 어느 시점에서 로직앤제 시작해야 할지 샘이 요즘에 수강평 게시판이 고민상담 게시판이 되어버렸거든. 이런 글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지금 조급하겠어. 근데 여기서 살짝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주어를 바꿔보자고. 공부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내가 남은 100일 동안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 우선시해야 될 건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아. 마지막 100일 학습 전략 핵심. 피부에 와닿는 부분도 있고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능날 우리가 모든 과목을 시험을 보듯 나의 몸과 생각과 지식적인 측면들을 수능날에 맞춰보자는 거야. 매일매일 모든 과목을 학습하자. 주 6일로 격일제로 해서 생명과학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제는 3일은 기본 문항 훈련, 3일은 핵심 문항 훈련. 생명과학 같은 탐구는 절대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에 비해 공부량이 부족하지. 그래서 우리는 과학 탐구 시험을 볼 때 기본 문항에서도 실수로, 지업으로 틀리거든. 그럴 때마다 속상한 마음에 샘, 어떻게 하면 기본 문항을 다 맞출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기본 문항을 빨리 실수 없이 지업적인 거에 빠지지 않고 맞출 수 있을까요? 본인이 어느 정도의 답을 알지만 답답한 마음에 그런 질문을 던지거든? 샘이 이렇게 생각해 기본 문항이든 핵심 문항이든 생명과학이든 어떤 과목이든 간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암기적 요소를 무시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장에서 30분 동안 그 시간 내 까먹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기본 문항을, 핵심 문항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냐?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모를까 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또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환기를 시켜주고 싶은 거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공부량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기본 문항의 출제 경향은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아는 거야. 수능 필수 개념의 암기가 필요해. 그리고 기출 학습을 하고 EBS 연계 교재를 학습한 정도면 충분히 기본 문항을 우리는 시험장에서 맞출 수 있어. 과도한 걸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주 6일, 격일로 3일 동안 이론복습뿐만 아니라 기본 문항을 문제풀이를 꾸준히 해야 되느냐. 기본 문항은 쉽거든.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야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문제풀이를 꾸준히 기본 문항도 해줘야 되는 이유는 바로 까먹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이론복습만 하면 맞는 내용만 읽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속에서 틀린 내용을 찾아내기 위해 틀린 표현들도 자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지. 그래서 기본 문항 학습은 주 3일 이론복습뿐만 아니라 문제풀이를 병행해 주자. 어떤 친구가 질문합니다. 기본 문항을 모의고사처럼 전문항을 골고루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주제별로 천천히 진도를 뽑듯이 풀이하는 게 좋을까요? 뭐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기본 문항을 문제를 푸는 목적은 까먹지 않기 위해서 푸는 거지 뭔가 거기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내용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다음 핵심문항의 출제 경향은 유형에 따른 공통적인 문제풀의 루틴이 잡혀 있어야 돼. 출제자 자체가 유전자 유무표든 가계도든 다인자든 돌연변이든 무엇을 내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아. 주제를 안다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유형을 안다고. 근데 그 유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설 모으고든 시험장에서 실제 9월 평가원이나 수능 시험을 보든 유형을 알매도 불구하고 문제풀이 시작이 잘 안 된단 말이지. 그 이유는 바로 뭐다? 그 유형에 대해 평소에 내가 문제풀 때 일관성 있는 문제풀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야. 가계도를 만나면 나는 제일 먼저 무엇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조건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유형도 새로운 문제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유형의 공통적인 문제풀이 루틴은 존재하거든. 그거를 사고의 흐름이라고 하든 또는 행동강령이라 부르는 공통적인 문제풀이 루틴을 출제자는 우리한테 요구를 해. 이걸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 문제 속에서 우리는 기존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가 뭐야? 실제 시험장에 가보면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보았던 그런 조건들도 종종 나오거든. 기출문제의 조건을 분석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조건을 우리가 만나기도 해.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출제 경향이 이러하니까. 쌤이 생각한 건 평소에 내가 핵심문항이라고 하는 막전이나 유전이나 이런 어려운 주제들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 디테일한 문제풀이 과정보다는 또는 정답까지 내가 도출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것보다는 스스로 문제풀이를 시작해보는 경험 스스로 문제풀이를 시작해보는 경험이 매우 주지 않겠냐 이거지. 매우 중요하지 않겠냐는 거지. 내가 학생이라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잘 안 풀리면 강의를 볼 것 같아? 강의를 보았을 때 강사가 문제풀이 시작을 다 해주거든. 그럼 그런 걸 들으면 쉽게 이해가 아 저런 문제는 저렇게 시작하는 거지 라고 공감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스스로 문제풀을 시작한 게 아닌데 학생 스스로 아 나는 이 문제풀을 시작할 수 있다. 착각을 해보는 경우가 덜 있다는 거지. 어떤 한 문제를 공부할 때 최소한 3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스스로 문제풀을 시작해보려고 하는 노력 그 경험이 나는 더 중요한 것 같아. 현장 강해서도 가끔씩 샘이 이제 보통 현장에서는 자분기든 로즈겐제든 강 문항당 해설을 하기 전에 3분의 시간을 주거든. 그 3분의 시간 동안 정답까지 도출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3분 동안 스스로 문제풀의 시작을 고민해보라고 시간을 주는 거거든. 근데 그게 의외로 대개 실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져. 실전에서는 문제풀이를 시작만 할 수 있어도 그 다음에 사실 강사들이 알려준 스킬들이나 또는 논리구조 이런 것들로 학생들이 대부분 문제 푸는 게 아니거든. 결국 각자 자기 방식대로 끼워 맞춰서 푼단 말이야. 실제 여러분들이 샘을 통해서나 또는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습득했던 스킬들이 시험장에서 몇 개나 쓰여질 것 같아. 그렇게 많이 쓰여지지 않거든. 결국은 각자의 방식대로 문제풀을 시작만 할 수 있으면 다 끼워 맞춰서 푼다고. 그게 수험생의 현실적인 문제풀이 방식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풀의 루틴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지. 이 루틴만 잡혀 있어도 시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니까. 조건분석에서는 기출 조건분석은 스킬로 커버를 할 수가 있어. 스킬이라는 게 결국은 기존에 기출이 나왔던 것을 일관승인께 요약조작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조건분석을 만나게 돼. 그런 것들은 평소에 내가 풀면서 논리를 기반으로 끼워 맞춰보는 그런 퍼즐을 맞춰보는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문항들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반기 7월부터 10월까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어떤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우리가 수험생답게 시험장에서는 문제풀의 시작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정답까지 도출하는 그 디테일한 과정을 정확하게 구현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쌤 생각엔 한 문제를 깊이 있게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다양한 문제를 경험해서 아 이런 스타일은 이렇게 시작할 수 있구나 이런 스타일은 이렇게 시작할 수 있구나 문제풀의 시작에 대한 경험이 더 우선시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어. 그 다음에 이 시기쯤이 되면 D-100이니까 본격적으로 마무리를 할 때 실전모의고사를 활용해 시작하거든. 이런 사설모의고사를 활용할 때 어떻게 풀어야 될까? 쌤 생각해 100일이 남아서 남은 기간이 얼마 없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무리 실전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훈련을 한다? 그게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진 않아. 그리고 모의고사를 사용하더라도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등급별로 모의고사 활용 방법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첫 번째 1등급 학생들은 물론 이제 6평 기준이나 또는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설모의고사의 기준이겠지. 1등급 기준으로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거든. 응시 방법은 기본 문항 16개를 10분 안에 끝내도록 핵심 문항 4개를 20분 안에 끝내도록 한 문항 다 보통은 4, 5분 정도 걸리니까 이거를 염두에 두고 시간의 밸런스를 맞춰보는 연습을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실전 모의고사는 실전에 대한 연습인 거니까 정확도를 떠나서 그 다음 응시 후에 복습 방법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기본 문항은 실수나 지업을 체크해서 다음번에 동일한 실수나 지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리고 핵심 문항은 강의 순항을 통해 내가 놓쳤던 문제풀의 루틴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2등급 친구들은 기본 문항과 핵심 문항을 1등급 친구들과 유사하게 풀어낼 수 있거나 풀어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아직도 시간적인 한계가 많이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을 맨 처음부터 10분, 20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16개를 15분에 4개를 30분에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풀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조금씩 1분, 2분, 3분씩 줄여서 목표를 10분과 20분에 각각 맞춰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는 거지. 어쨌든 모의고사 훈련에서 첫 번째는 시간 내 20문항을 다 건드려 보려고 하는 게 목표 중에 가장 크기 때문인 거지. 그리고 응시 후 복습 방법은 마찬가지로 기본 문항은 실수지업 체크해 주시고 핵심 문항은 강의 수강을 통해 문풀 루틴을 확립하는 걸로 돈을 가주는 거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의고사 훈련할 때는 모의고사 훈련에 대한 정리용 노트를 한 건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이제 3등급은 약간 달라지는데 시간을 좀 더 늘려서 해. 기본 문항 16개를 20분, 핵심 문항 4개를 40분 정도로 꼼꼼하게 천천히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응시한다고 해서 3등급 친구들이 30분 안에 해결하려고 해. 그러면은 30분 끝나고 나서 허탈해. 자괴감 느껴. 나는 왜 이러지? 30분 안에? 두세 개를 계속 못 건드네? 이런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지. 연습하려고 하는 게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나의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훈련의 목적인 거니까. 그래서 맨 처음부터 그렇게 30분 안에 모든 걸 끝내려고 하지 말고 각각 시간을 이렇게 해놓고 목표를 10분과 20분을 맞춰서 매주 매주 조금씩 시간을 단축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응시의 복습 방법이 다소 달라지는데 기본 문항의 실수지업 체크나 핵심 문항의 강의 수강을 통해 문표를 루틴 학립은 마찬가지지만 핵심 문항을 혼자 연습을 할 때 모의고사에 수록되는 핵심 문항처럼 어려운 문제만 갖고 혼자서 계속하면 이게 진도도 안 나가고 연습한다는 느낌이나 실제 연습이 잘 안 돼. 그래서 핵심 문항은 혼자 연습할 땐 쉬운 문제 풀이가 매우 중요해. 상등급 친구들 같은 거예요. 쉬운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유전과 같은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문제풀의 시작을 경험해 보는 거야. 스스로 문제풀을 시작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지. 그런 쉬운 문제, 쉬운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섞이고 응용이 되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문제풀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EBS 엔제라는 부교제가 제작된 이유도 쌤이 강의용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유의미하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주제, 소재들을 가지고 제작해서 난이도가 있단 말이야. 근데 EBS 엔제는 약 70%가 쉬운 문제로 구성돼 있어. 그런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기를 원했던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거든. 그 다음 4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여기에서 쌤이 얘기하는 걸 오해를 절대 하면 안 돼. 4등급 이하 친구들은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볼 필요가 없어. 가 아니야. 지금 이 시점에서 4등급 이하 친구들은 공부의 방향을 모의고사 훈련을 해서 마무리, 실전 훈련 한다라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4등급 이하라는 건 기본 문항을 많이 틀리고 있는 거라 모의고사 훈련에 큰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아. 효과가 잘 안 나온다고. 그래서 쌤이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싶은 건 4등급 이하는 개념 학습을 해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철투철미 기본 개념이든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이든 쌤 강의가 아니고 다른 쌤의 개념 강자이든 어떤 거든 간에 개념 학습을 수능 전까지 꼼꼼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EBS 연계교재 수축이나 수환의 2점 문항을 먼저 풀어보시고 쉬운 문항 그 다음에 기출 학습을 해주시는 게 4등급 이하 친구들이 생명과학을 포함해 과학 탐구에서 본인이 현실적인 목표 등급을 잡고 공부하실 때 다른 과목의 밸런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학습적인 측면은 이런데 컨디션 관리 우리가 항상 시험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시험을 잘못 본 것 같아요 또는 감정적인 측면이나 또는 여러가지 이유로 의해서 수능날 또는 구평날 시험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컨디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약을 또 어떠한 상황의 어떤 기분을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업 시키는 거라고 난 생각지는 않거든 컨디션은 수능날처럼 매일매일 모든 과목을 접해봐서 수능날 또는 구평날 내가 과한 스트레스라고 느끼지 않게끔 내 몸에 내성을 키워주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그리고 매일 30분 이상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을 해줌으로써 공부를 유지 공부를 지속가능하게끔 유지할 수 있는 공부의 체력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컨디션 관리에 있어서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생활의 루틴이 합득되어 학습적인 측면이든 수면적인 측면이든 휴식적인 측면이든 계속 일관성 있는 꾸준한 루틴 사람은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서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불안감이 찾아오게 된다고 뭔가 빼먹진 않았을까 왜 내가 그런 불안감이 생길까 나의 생활이 불규칙적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거든 그래서 이러한 루틴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쌤은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있었을 때는 항상 조언을 해주셨는데 나쁜 아들이라 그걸 잔소리라 듣고 짜증도 많이 냈던 것 같아 근데 최근에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났어 스트레스를 왜 받나 그거 안 받을라 하면 안 받제 사투리 괜찮았어요? 피디니 이런 비슷한 말씀을 살아계셨을 때 쌤 어머니께서도 쌤한테 해주셨는데 최근에 최근에 이러한 글귀를 보면서 예전에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 마음 먹기 달린다 마음 먹기 달렸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들어봤잖아 근데 정말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고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을 살짝만 바꿔서 그냥 하는 거지 뭐 누구나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현재 내가 공부하고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거고 남을 위한 게 아니다 뻔한 얘기긴 하지만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밝게 실제 수업을 현장강에서 할 때도 밝은 표정의 학생들과 어두운 표정의 학생들을 보면 한 강의실내 그런 모습들이 공존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상당히 마음이 아파 그래서 쉬는 시간에 표정이 어두운 친구들한테는 가서 일부러 아재개교도 던지고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위로나 위안이 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힘을 내주셔서 남은 기간 꼭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인생에 있어서 남길 바랄게요 올해 수능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 자세히 시작해 시작해 수면 시작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